그런 부분을 논의한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오픈 AI사의 알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런 업계의 거물들이 인공지능 전력 문제로 정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오픈 AI사의 엔비디아, 엔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인공지능 대표기업의 임직원들이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AI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의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빅가이들이 다 나와네요. 오픈 AI 샘 알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MS의 브래드 스미스, 구글의 루스 폴랏,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트 가문, 이게 지금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빅테크들의 수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AI 사용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 그리고 반도체 제조, 전력망, 용량, 데이터센터 용량 등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네요. 이 젠슨 황 CEO는 이 회의를 마친 뒤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고 이 산업에서 긴요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장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기업이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오픈 AI 사는 위스칸신,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경우에 창출되는 일자리와 미국 국내 총생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미국이 해계모니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관민일체되어서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 엊그제 여러분들 드렸던 9월 10일 화요일자에 방송에서 나갔던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품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 이야기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한테 1달러를 주고 사면 돌아가서 5달러를 남기니까 그러니까 그품은 없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했던 코리아 인베스먼트 위크에서 현장에 띄는 삼성전자의 상풀개발식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생성인공지능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점화된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업계에 콜컴에 있는 부사장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재미나는 내용이 AI는 개울이 없고 거품 넘은 기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흥미롭게 봤던 것이 이 전선사업을 하는 CEO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AI 데이터센터가 급증하기 때문에 2030년도에 배전시장 규모가 천조 정도를 돌파할 것 같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전력 분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LS산전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AI용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워낙 수요가 많고 일반 서버보다도 AI 기능을 탑재한 데이터센터는 최대 30배 이상 전기를 쓰고 그래서 데이터센터 건축 비용이 957억 정도로 기존보다 71%가 더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가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력 수요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30%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AI 모델 자체가 이러면 구동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게 되면 AI 데이터센터에 있는 AI 서버는 서버 렉당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전력 및 냉각 시스템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대규모 전력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소모 양이 한 6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평균 6배 최대 30배까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용하지만 구글에서 이래 검색 키워드 검색하는데 전기가 0.3와트가 소요가 되고 채치 bts 이러면 AI 검색을 하게 되면 2.9와트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러면 구글 검색하게 되면 8.9와트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량이. 2028년까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최소 26에 36%로 예상되고 이거는 기존의 AI 혁명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대략 1년에 연평균 11% 증가할 것을 훨씬 더 웃도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걸 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AI 가속기 그 다음에 통신선 여러 가지가 다 탑재되니까 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시면 전력 수요가 얼마나 이런 폭발로 증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푸른 색이 AI 혁명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 전력 소비랑 전 세계 예측지입니다. 이 테라와트라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AI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예상되는 것이 여기에 최대 수요 전망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랑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미국의 전력 소비랑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5%인데 2030년에는 7.5%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해동을 한 겁니다. 빅테크가 소모하는 그런 전력 소모하더라도 최소 620테라와트에서 1050테라와트를 소모하는 거죠. 현재 캐나다 전체의 전력 소모가 577테라와트 일본이 939테라와트니까 빅테크가 여러분들 캐나다나 일본보다도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죠.